자, 단묻장TV의 단묻장입니다. 아, 예. 하늘에서 고급습니다. 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와우. 물폭탄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장가체리라고 하는데요. 아, 네. 검추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저씨님들 비트의 억지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의 억지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와우. 이거 한번 검추맛이 쏟아집니다. 와우. 귓소리 들어보세요. 와우. 강추 conducted 빗소리. 와우. 바이. 향기sen 단묻장. 가는 사이였다. 야깍이 비판을 읽고 있죠? 어제는 하루 태양끝에 30도를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빗기의 어깨를 이기믹히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빗소리가 아주 장난 아니네요. 빗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포에서 인천 계양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북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둥이로 붓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양둥이로 붓는 것 같습니다. 흑둥이로 붓는 것 같습니다. 다짐 흑둥이로 붓는 것 같습니다. 시작입니다. 빗소리 들어보세요 벌써 도로에 노면에 물이 엄청 찼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니까 물이 지금 우측만 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여기 엄청나게 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구 쪽입니다 지금 차 유리에 쏟아지는거 보세요 이건 지금 장마가 아니고 완전히 물폭탄입니다 물폭탄 물폭탄 마켓에다가 물을 퍼가져 붓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지금 신호대기 중에 윈도 브레시를 안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완전 물폭탄이네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우리 유치군들 보구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뒤에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장TV가 차량 운행하면서 쏟아지는 보구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장TV의 반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